저녁은 뭐 먹어요? 장어 꿀이 아니 오늘 뭐 백숙이 저렇게 먹으면 그냥 밤에 잠은 와요?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꼬리가 이대로? 네 이대로 넣고 혹시 이 장어 꿀이 요리라든가 뭐 좀 알아요? 장어 꿀이요?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어의 최고의 힘을 쓰는 게 이 꼬리 부분이거든 최고의 힘을 쓰는 게? 꼬리 힘이 좋아야 스피드를 내잖아 외국인들 이제 요런 얘기를 하시면 잘 감을 못 잡죠 남자의 힘 하면 남자의 힘 여체! 장어의 연체 운동에서도 이 꼬리를 최고로 쳐 아 진짜요? 꼬리가 두 마리 네 우리 아까 이거 해낸 것들이죠 곰치 한 거 이거 장어의 때는 술이 반죽 한 잔 따로 해야 되지? 아 진짜요? 어 담금지가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 여기서 어떤 거를 저 뒤에다 감춰놨던 술이 있어 우와 이거 무슨 입이에요? 이거 어떤 거 들어가 있어요? 이쪽 입이 넓은 것은 응양곽 3주구엽초 아 응 이쪽 뒤에는 이쪽 뒤에는 이쪽 뒤에는 야관문 야관문 야관문이요? 장어의 달은 좋습니다 어차피 오늘 진짜 저 남자한테 좋은 걸 먹어야 되지? 완전히 스테미나 밥상이에요 언제 먹어 저거는 언제 먹어 저렇게 아 그렇게나? 또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아 앉아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향 한번 보자고 어 점습한데? 진짜 잘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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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요? 신기한 맛이야 신기한 맛이네 네 요즘 뭐 그 시험꾼 뭐냐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인다 보길래 장어구이에 여기에 그 야간만 줘요. 오 마이 갓, 슈퍼 히로 되겠다. 힘 좀 내라고. 힘 좀 내라고. 감사합니다. 힘이 저절로 나올까요? 힘 많이 낼게요.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. 약초 같은 것도 궁금해서 사진 찍어서 이게 뭐예요 하고 나를 보고. 그럼요,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챙겨주신다고 감사하네요, 진짜. 진짜 너무. 이것도 갖다 저거 먹어봐도 될 것 같아요. 벌써요? 선생님 먼저 드셔야죠. 나도 하나 갖다 먹을게요. 한 번 맛을 그대로 그런 느낌으로. 그냥 먹어보든지. 저거 그냥 소금에 찍어도 맛있죠. 그대로 더 맛있어, 그대로 먹어도. 이대로 그럼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그대로? 진짜 너무 맛있네. 아니면은 이 야채 같은 거 조금 곁들여도 좋아요. 정말 양념 많고 이대로 하길 탁월한 선택이었네. 그러니까 이거 그 해산물의 맛 그대로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소주도 한 잔 하고. 네. 잔. 아까 우리가 산에서 뜯어온 곰치에다가. 쌈으로? 쌈으로 먹으셔도 좋아요. 특히 쌈으로 해 먹으니까. 나도 먹고 싶다, 저건 진짜. 진짜 맛있네요. 나물도 먹고. 응, 나물도 넣고. 와. 오, 김치. 저 향이 좋아요. 오 마이 갓. 와우. 나물도 먹습니다. 아우, 쟤도 또 드시네. 제대로 먹네. 와, 진짜 맛있어. 이 호들빼기도 한 번 먹어봐. 와, 한 번 먹어봐. 우리는 이 호들빼기를 당류하고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은 삼형제라고도 하는. 아, 이거 다 그 후에 좋은 거에요? 응. 근데 이거 맛있네. 저희 가족, 부모님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부모님이?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먹을 때 이렇게 좀. 나물들을 그냥 생대로 그대로 갖다 놓고. 입을 약간 좀 정서하는 그런 식으로. 홀스라디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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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매운 종류의 무 안에 있잖아요. 그것도 많이 그렇게 먹어요. 근데 저 이렇게 삼으라니까 진짜 맛있긴 해요. 야생이야, 야생이야. 우와.